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검사급반법과 검사의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인사고가에 넣어 기소권을 통제하겠다는 검사 압박법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합니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하여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6조 2항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 이쯤에서 끝내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갑시다.